저희랑 현 김에 왕까지 밥먹자 파비양? 파비엣? 파비 뭐라고 불러주는데? 파비 프랑스 말로 돈까스가 뭐야? 비슷한 거 있어요 너희 나라도 뜨게 잘하는 사람 있냐?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할머니들 할머니들 집에서 돌아와 보았지만 이거 재밌다 목돈 뜬 거 받아본 적 있어? 진짜? 누구한테? 할머니 되게 싫어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나는 닌텐도 같은 거 받고 싶은데 아니 이거랑 뭐지 닌텐도 선물로 해주신 거야 내가 게임 받고 싶잖아 아 근데 이런 거 해줬어 이거 모를 쓰는 거 같은데 불안해요 저분 야 나 그거 썼면 그렇게 돼지고고 처음 봤어 딴 거 써 크리스마스 유력 눈 튀어나올 거 같아 아니 눈이 튀어나와 진짜 이거 눈이 튀어나와 이게 누러가 잘못됐어 아니 그거 이상해 아니 내가 코가 낮은 편이 아니야 프랑스어로 시작 뭐야? 몰라? 몰라? 까먹었어? 그럼 이거 이거 없어 시작 스타트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까먹었다 아니 왜냐면 프랑스 유튜브에 오려 프랑스 유튜브에 아니 자기 나라만으로 시작도 모르는 법이야 아 들으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프랑스의 한국말로 이제 단어가 프랑스어로 틀려요 그런 말이 없어요 스타트 스타트 시작 스타트 시작합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 뭔데? 시작을 하는 말은 없어요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가 뭐야? 렛츠고 야 이걸로 안돼 아 마리오 프랑스 사람도 크리스마스에 받고싶어하는 새로나온 3DS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 기본 월드 6개 스타코인을 모아 숨어있는 스타월드까지 깨자 아 아 난 왜 맨날 마리오야 나 마리오 형이 마리오 어 나는 리지 난 뜨개지 같이 움직여야 돼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2인용이야 같은 화면이라네 아 그렇지 다들 이제 자리 잡으면 아 됐다 빨리 와 너 잠시만 아 죽었자 아 이거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야야 너 얼굴 블럭댔어 이게 좋은 거예요?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너 아무데나 쳐도 막 나와 어 얼굴이 블럭댔어 너 아무데나 뛰어도 돈이 나와 뭐에요? 계속 뛰면 돈이 나와 야 가만히 있어봐 아직 먹지 봐봐 가만히 있어봐 너 돈이 나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지가 뛰어야지 제가 뛰어야 돼 어 네가 날 쳐봐 그럼 막 아까 조긍 나오던데 오! 보너스 달리면 돼 계속 달리래 오 오 또 보너스 야 보너스 많이 나와 좋다 보너스 많이 나와 좋다 보너스 많이 나와 좋다 이거 욕 아니 나니까 되게 재밌다 지금 재밌지? 응 지금은 재밌어요 이 불표시는 뭐야? 안 되나 보다 오! 오! 짱이네! 오! 슈퍼 슈퍼 마리오 슈퍼 슈퍼 마리오 우와 다 붙어 슈퍼 슈퍼 마리오 슈퍼 슈퍼 마리오 슈퍼 슈퍼 마리오 정말이다 밑으로는 못 내려가지 그냥 가버려 빨리 우와 슈퍼 슈퍼 마리오였어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오 야 이거 머리 타고 저 꼭대기로 가야 돼 그래야 원 보너스야 점프해서 머리 꼭대기 아니 아니! 슈퍼 마리오 해버렸네 응 아 끝났네 중간성인가 보다 한번 해볼까? 안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경 안 써도 돼요 원래? 응 어 이거 물방울 변신하는 거 뭐지? 아 여긴데 물방울 아 아 헤헤 물방울 이렇게 여기네 물방울 여기네 올라와 물방울 너 물방울 그렇지 그리고 이제 A버튼 막 누르면 나 쫓아와 그치? 쫓아가자 깼어 별거 아니야 내가 이제 마리오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그냥 마리오 갖고 나를 멘붕 오게 할 수 없어 좋아 진짜 나 마리오는 이제 조금 서득을 했어 열 시간은 못 쓰냐 먹어 너구리를 먹어 너구리 빨리 가서 너구리를 먼저 먹어 너구리가 더 중요한 거야 아 아 미모의 캐릭터 좋겠다 슈퍼마리오 해본 적 없어? 거기야? 있어요 다섯 살 때 잘 기억을 떠들어서 해봐 응 재밌어 오랜만에 하니까 21년 만에 하는 거야 21년 만에 하니까 그럼 재밌지 21년 만에 하는데 엄마가 비디오 게임 맨날 하면 나중에 일 못 한다고 봐봐 엄마 이제 일하면서 게임하는 거예요 엄마 많이 틀렸어요 어 야 잠깐만 야 야 그거 먹지 마 나 깨줘 나 깨줘 나 먹고 버블 들어가게 됐어 됐어 우와 야 그걸 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나봐요 야 나 잠깐만 형님 아무튼 형님 근데 걔가 저것 때문에 조금만에 형님 벌써 안 나왔어 야 너는 이미 너 우리가 돼 있는 사람 되고 너는 이미 커져 있는데 네가 자꾸 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해 날 깨줘 왜 계속 먹어 너 버섯 좋아하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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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섯 다 막지 말고 기다려 날 깨줘 날 아 비켜 아휴 아휴 더워졌어요 에어컨 안 나와요? 살았지 살았지 더 깨줄 거 같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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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게 나 할게 네가 죽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버블 타고 쫓아갈 때 일단 네가 산 상태로 내가 쫓아가야 되거든 아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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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버블 탄 상태에서는 안 죽어 네 근데 내가 버블 탄 상태에서 네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아 버블 깨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음 파빈이 버블하면 안 돼? 오빠가 왜 자꾸 버블해? 왜냐면 얘가 욕심이 아아 까지마 이리 봐 아아 이제 내가 버블 나오거든 그렇지 날 깨 그렇지 그렇지 자 기다렸다가 저거 피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뿅 끝 어 간단해 죽었어요? 어 왕 깨는 거 간단해 아마 마리오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 6까지 있는데 지금 하나를 깬 거야 그래 그러니까 40분만에 하나를 깬 거니까 네 6 40분만에 6 4 아 40 힘들어져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힘들어 난 네가 제일 힘들어 нибудь 여기서 네가 가면 내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와 일단 아 기다려 기다려 자 여기서 내가 살아나와서 잠깐만 탈났다 하하하…. 어떡하냐 됐다 살 Nah 말 ==== 알아 di 버스! 물방울! 물방울 했는데? 아니 신박한 상황에 물방울 눌러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에 이러고 있으니 이게 돼? 물방울! 그때 물방울이라고! 되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힘들어 아 쪼개어! 아 형 글러시가 안 돼 가벼야 그냥 너 물방울 안에 있으면 안 되냐? 형 괜히 잘못했잖아 이거 아니 내가 뭘 잘못해 못 사 못 사 못 사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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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봐서 여기 있어 야 봐서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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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벗어 니가 못하는 거라니까? 이거 봐? 진짜 니가 못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야! 아이! 아 밥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 너 커졌다 애미 어 별! 별! 달려야 달려! 이제 너 막 달려 그냥 가 그냥 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냥 가! 다 부딪혀도 돼 그냥 가 해버렸어야지 달려 달려! 이거 다 부딪혀! 어디 가! 가 빨리 가! 아이 끝났다 야 가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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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깨워! 가지마! 아 좀 기다리면 안 돼요? 안 기다려 알겠어요 밥이랑 뭔가를 하기 전에 빨리 내가 깨버리는 게 제일 뿐 그렇지 아! 계속 막 이런다 막 아주 막 이래 중간에 1인용으로 못 바꿔? 내가 강태 같은 게 있으면 당장 했지? 밥이 강태 안 돼 네 너 나가 했지 벌써 긴박한 상황에서는 야 쟤는 쳐다보고 있으면 안 움직이고 어 뒤돌아보면 쫓아온다 밥이야? 아 진짜? 오케이 부쿠부쿠야 부쿠부쿠야?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못 쫓아와 아아 그게 개구나 깼어요 그렇지 열심히 게임 법을 깼어요 아 내 법을 깼다고? 형님 나가시는데 형님 외출하시는데 아이 씨야 왜 잡을 깨워 형님 외출하시는데 아니 가지말라고 그러니까 깨우지 말고 깨우지 말고 그냥 해 힘들어 피해야되고 합인 운동해? 태권도예요 태권도? 네 뭐지? 칩 옆에 태권도도 있었어요 첫날은 뭐지? 미터에다가 차는 거 있잖아요 그럼 힘들었어? 응 아팠어 그래서 울었어?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했어? 그냥 재밌어졌어요 왜 좋아 잘 깨어나라 용사여 아아 이게 아무도 신경 안 써 혼자 하고 있어 말도 혼자 하고 있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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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혼자 노니까 밥이야 미치겠네 잘하고 있어 아아 진짜 잘하고 있어 아 형 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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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잠시만 야 밥이, 이거 먹어야 돼 야 저건 먹지마! 그건 먹지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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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리고! 어떻게 해? 양아치야 진짜? 그냥 없어서 먹었어 내가 아 어디가 벗어서 야 말도 안 돼 야 나 저거 먹어야 돼 야 니가 먹냐? 완전 치사하네 없으면 먹어야지 이거 이거 봐 그러고 죽어 합약 전쟁이야 팀워크 팀워크라며 니가 다 먹었잖아 없으면 어쩌려고 살아났는데 이거 봐 나 미는 거 봐 나 죽이려고 날 죽이려고 내가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와서 날 죽이려고 나도 이거 먹어야지 아 또 먹었어 얘가 버섯 먹을라고 파리 샹피뇨 파리버섯이죠 모기 버섯이 아니라? 아이씨 또 먹었어? 어 그것도 대놓고 먹어 이제 이제 대놓고 먹어 눈앞에 있는 거야 치해가 눈앞에 있는 거야 치해가 전쟁이야 이제 아냐 같이 해요 그래서 꿈꿈이 메뉴크 했죠 야이씨 내가 먹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야 넌 이미 먹었어 안 먹어도 돼 욕심부리지 말고 꺼져 아이 그냥 깨져주려고 아 진짜 너 왜 그래 커 있는데 왜 자꾸 버섯 먹어? 아니 안 먹어요 어쩌다 보니까 안 먹어요 그때 누가 되게 잘했 것 같네 현민이가 잘했나 오빠 아니 와누기가 아아 그치 내가 깜빡했다 이거 뭐 올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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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내가 깼는데 왜 네가 깬 것처럼 이러나?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좀 뿅뿅뿅한 면이 있다 너 난 파피가 깰 줄 알았어 내가 된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변집 잘하면 여러 번 해야겠다 야 와 샤 와 싸 오 월드사네 벌써? 우리가 누굽니까 홀데라 갓도 갓도 야 이거 프랑스 말이야? 프랑스 말 맞아 무슨 말이야?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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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지 마리오 소식 안심사 소식 안심사 스탑코인 5개 사용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못 봐? 오른쪽? 네 못 보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럼 무조건 스탑코인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거기 가서 사용하네 까짓 거 사용하네 스타코인 있는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봐 뭐요 어디로 갔는데 그냥 거기서 애를 눌러봐 그냥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서 야 뭐냐 너 안 올라갔으면 되는 거네 아 바비양 때문에 스타코인 5개 날렸어 스타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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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봐 나 어딨냐 위로 올라와봐 너 여기가 흐흐흐흐 흐흐흐 가만있어 흐흐흐 스타코인 어 길 막지마 아 길 막지마 아 길 막지마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다 됐다x2 아 이 양아집이야 왜이래 오 스타 스타 야 가지마 한번 스탑코인 볼게 이리로 가야돼요 아아이 흐흐흐흐흐흐 와아오 워아오 워아 워아 레이지 프로타임 히히 왕이다 월드사이 왕 월드사이 왕 월드사이 왕 월드사이 왕 넌 왼쪽 오른쪽 길에 있어라 나 왼쪽 있을게 아아 아아 요떼 넌 오른쪽이라니까 피해야되잖아요 거기서 피해 스탑코인 이 루이지 큰일이다 스타코인을 모으면서 갔어야 하는데 큰일이 남아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4개인가 있어 파비양이 또 5개를 썼어 아 진짜? 몰드 3가지 왔는데 몰드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거 먹겠다고? 그거 먹겠다고 몰드를 다시 해야 돼? 니가 5개만 안 모았어도 20개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 15개 받지 못했어요? 10 몇 개 있어 파비양 없을 때 동전이나 뭐 하셨다 파비양이 아기 같이 하는 게 더 힘들어 아야! 탁지 않아 바람 쐬러 나왔다 제가 아까 부러 모른다고 하셨죠? 읽어드릴게요 boulangerie 빵의 트라디션 프랑스 빵을 매우 나추얼 빵들이에요 진짜 프랑스에서 먹을 수 있는 빵들이에요 쇠 스티커 시리얼 어, 제가 먹겠는데, 이거? 스티커 시리얼 반민국에 있는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이리 오세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빵이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빵 프랑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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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는 없어? 샌드위치 없어요, 여기 사진 찍어야지 파리바게뜨 갈까요? 아, 파리예요 뺄다 보인다 제일 맛있다고 하는 게 빵스빵이 아니에요 저희가 없는 거기가 판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마리오 좀 할까요? 아, 저 다시 위즈예요? 어, 위즈야 여기 있으면 저거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구셔! 됐다 봐봐라, 이거 동전 내가 모으는 거 보여줄게 봐라 이거 봐봐, 장난해 어? 저거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봐봐요 어, 그래 머리 밟고 가봐 점프를 하라고 타이밍에 맞춰서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됐다! 먹었어 어? 여긴 날 수 있지, 여기잖아 어? 야, 별 먹어, 별 별 먹어, 별 별 먹어 별 먹고 죽어 됐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희생 너의 역할을 잘했어 나는 희생자 여기 있다 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 아, 됐어 너의 희생을 내가 기억하마 24개 24개 아, 뜨거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싫어 너 뭐하냐 혼자 흥불냈어요, 혼자 뭐하냐 아, 뭐하냐 못 산낼껀데 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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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크러운 기세라면 이번 판에 여지껏 모아놨던 목숨 다 날라 그러겠는데 니가 자꾸 점프를 해야되니까 아 밀지마 아야 밀지마 그럼 이제 뭐 마리오는 이제 내 집의 하에 있다고 봐야지 아 진짜 이게 뭐 차라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뒤로 돌 수 있나? 일단 일단 날아가야지 어 아잇 너야 별 별 별 너의 시장을 잊지 않아 어 안 돌아져 안 돌아져 안 돌아져 아 이거 말도 안 안 돌아지는 걸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아 저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위에 있어요? 어 여기서 점프 어 안 된다 안 된다 아 어떡하지 아 점프도 안 돼 그냥 한 대 맞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 아 여기서 날아줘야 되는데 안 날아줘서 그래 여기서 한 번에 날으면 되게 편한데 오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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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방울 타 불방울 타 아 아 오우 오우 아 그냥 가지네 뭐야 저 멍추려 손꽃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어? 야 이젠 오 깼네 월드 오오 오 다 깼어 오 월드 육만 깨면 끝 치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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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마리오 할 줄 아냐 마리오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